촬영 들어갈게요. 조용히 해주세요. 자 카메라! 바로! 자 레디! 오케이 그렇지 하이 돌았어. 쭉! 카메라 밀고 들어간다. 미안합니다. 그렇지 카메라 밀어 쭉! 액션! 괜찮으세요? 감사합니다. 자 시작할게요. 어? 자 조만간 못하네. 집에 가시라고요 좀. 아 집에 가세요 빨리. 촬영 방해하지 마세요. 뭘 집에 가? 내가 감독인데. 제 감독님? 뭐 하는 거예요? 촬영하고 있네. 아 있을만하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? 반지기 필요 없어요. 아 조조해. 아깝네. 감독님! 감독님! 어? 어이 신작가? 우와 반갑네. 아니 저 신작가 작품이었어? 아 예 뭐 그렇기는 한데. 어 어. 감독님 요즘 뭐 하세요? 아직도 영화 하세요? 에이 영화는 무슨 영화. 난 이제 저 영화 같은 거 안 찍어.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. 감독님 영화 좋아하셨잖아요. 이제 저 영화 자신이 없어. 감독님!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영화제도 있어요. 아니 그래? 네. 저기 있잖아요. 어? 29초? 29초 영화제. 29초면 돼요. 아니 29초면 된다고? 아니 땡기는데? 아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그래요. 우리 예전에는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서러웠지만 영화만 있다면 돈 벌이 비 해피. 일단 한번 시작해봐요. 그래 나 신한 29초 영화제로 다시 한번 시작해볼래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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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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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